아 이쁘지? 와 잘한다 여자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냥 이 하늘처럼 없어도 되겠다. 이거 그냥 이 하늘처럼 없어도 되겠다. 한탄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사람을 2개만 하던데? 또 이상한 거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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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답답네 이거를 어? 색깔이 다르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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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아.. 아.. 피아노 방구 아.. 피아노 방구 네.. 아.. Tempo 피아노 방구 와 미쳤다 진짜 하나 prod기 셋 셋 너도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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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해줘 빨리 캡처해달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쁘다. 천장. 오! 어지러워! 어지럽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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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기가 예뻐. 몰라? 이거 봐. 안녕. 안녕. 예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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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잘 나온다 이쁘게 잘 나온다 이 영상이 애복님께 좋은 자료로 남을 것 같애 그럴 것 같애 그죠? 진짜 바다 같애 감사합니다 하하 트럭 전신필자 이곳에 프랑소가 가서 서 보세요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언니 지금 그거 같아, 포세이더 언니. 장난 아니야, 진짜. 연기를 잘해서 진짜 같아. 벼랑맞아, 벼랑맞아. 절로 갔어. 진짜 리얼해. 모자 떨어졌어. 뭐야. 마지막으로. 진짜 바람맞은 것 같아 근데 사람있다 사람있어 사람있어 빨리 이동해 이제는 그다음 아기들 데리고 오기 좋아요 빨리 아기 이따 여기 또 파괴처럼 바뀌었죠? 어 또 이상한거 하죠 여기에 기대 땀에서 안보여 여기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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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대 어 이쪽 일로 나와 안보여 까매 오케이 이거 이따 바다로 변화하면 그거 보고 나가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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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을 얻었나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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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를 잡습니다 예 나비 잡아요 오 오 오 오 오 여기는 рий 예 오 벌레 쫓네요. 벌레 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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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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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시원한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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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박아야지 코 박아야지 아 코 박아야지 주기니까 이승 이승 진짜 같아 밤 됐다 또 왜 왜 저래 못해 봐봐. 쾌척. 송도. 이거 같다. 언니. 납품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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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어? 호나리 자동 그치? 저봐 저봐 그림자만 자, 길거리 자동 낙락맞아 촬영 중 Xiang 이 형이 더 멋있는 것 같지? 이 형이 더 멋있는 것 같지? 불구르다가 불구르다가 갈비를 먹었어 굿즈 나 근데 디퓨저는 사고 싶더라 디퓨저 냄새 괜찮은 거 많더라고 난 완전 빨라 malfe 맞아 그 냄새 Crew 어 결혼식 너무 귀여운거 같애요 ㅎㅎㅎㅎㅎ 너무 귀여운거 같애요 ㅎㅎ 써보실래요 이거? 이거 귀여울거 같애요 ㅎㅎ 너무 좋은데